아, 맛있죠? 너무 맛있어. 이게 진짜 별미예요. 만두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먹었던 피카츄. 나는 피카츄 소스를 몰라요. 어떡해. 피카츄 소스가 뭐야? 피카츄 몰라요? 알아요? 피카츄 알죠? 알아요? 피카츄 알죠? 피카츄. 이거 약간. 설명할 방법이 없어. 피카츄. 피카츄. 이거 약간 자존심이 상했어. 음식 먹기 전에 입맛 훅. 맞아, 맞아. 배 안 고팠는데 입맛 없을 때 이거 한 입 먹으면 그날 폭식하게 되는 거야. 맞아. 결혼. 와, 진짜 맛있겠다. 야,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겠다.